저는 2017년 7월 13일 이후 자연식물식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60kg에서 48kg 감량 성공을 했고, 이전 다이어트에서 있었던 부작용 없이 계속 건강하게 이 식단을 지향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6월 12일 월요일부터 6월 18일 일요일까지 일주일 영상입니다. 즐겁게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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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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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벌어야겠다. 망고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거야. 돈 벌어야겠다. 자식 키우면서 그런 생각한다던데. 나는 망고 먹으면 그 생각은 그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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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맛있다. 저거 나 본 건가? 아니면 유명한 건가? 유명해서 아는 건가? 네. 칼을 좀 갖다 줄래, 그럼? 이게 편해, 나는. 아, 나 이게 싫은 거 아니고? 응. 아니, 귀여워. 안 익었다. 못 먹겠다. 아무것도 안 익었어. 이번 일주일 느낀 자. 모든 좋은 것도 집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르게 좋은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의 집착 에너지로 사용했던 한주였습니다. 우리는 다이어트와의 전쟁을 끝내고 건강한 음식 본연과 친해지는데 더 집중할 때입니다. 저 또한 계속 음식과 친해지려고 노력 중입니다.